네, 다음은 저당권 하겠습니다. 402페이죠. 저당권. 저당권 나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뭐 있습니까? 부동산 담보 대출 있죠? 긁어 가시면 돼. 무슨 대출이요? 부동산 담보. 그러면 부동산을 뭐로 집어넣어서요? 담보로 집어넣어서 대출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대출 관계가 뭐죠? 대출 관계가? 이게 3편 채권이에요. 3편 채권에 무슨 대차를 해서 소비 대차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집어넣으세요? 담보 집어넣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바로 뭐죠? 2편. 물건에 뭐가 붙는 거다? 담보가 뭐다? 저당권 붙는 거예요. 부동산 담보를 뭐라 한다? 저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편 채권에 소비 대차라는 돈 빌리는 대출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담보 갖고 오라는 거예요. 부동산 담보. 그 뭐다? 2편. 물건에 뭐다? 저당권. 네. 이런 형태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은 여기로 오라고 한 거고 담보는 밑으로 온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출 받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네? 대출 해주는 사람이 있고 대출 받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갑이. 갑이. 그렇죠? 갑이. 담보 해단 말이에요. 그럼 갑이. 갑하고 의라고 무슨 계약을 맺어야 돼요? 먼저. 돈 빌리는 무슨 대차가 있어서. 소비 대차가 있으면 빌려주는 사람이 뭐가 되고? 을이 뭐가 되고요? 채권자가 되고 빌려 쓰는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담보 갖고 와라. 부동산 담보를. 담보 있잖아요. 그럼 부동산 담보를 누가 제공할까 하는 얘기죠? 담보를. 보통은 누가 제공해요? 담보는. 갑의 부동산을 갖다가 이쪽에다가 담보로 집어넣은 것이 보통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갑이 아니고 누가. 재산이 없으니까. 가서 부모한테 가가지고 부모한테 담보 좀 제공해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대신 병의 부동산이 이쪽에 담보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담보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대로. 우리죠. 그죠? 그럼 담보 제공자는 누구일 수도 있고 갑일 수도 있고 병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면 저당권 뭐다? 부동산 담보권 제공자. 설정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자요? 그럼 이쪽은 무슨 자예요? 저당권 받은 자죠? 무슨 권자예요? 저당권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담보 제공자는 누구일 수도 있고요. 누구일 수도 있고 채무자 자신일 수도 있고 누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 3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거기 조문 따라가 볼까요? 356조에 무슨 권자는? 저당권 자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 무슨 권자? 저당권 자는 채권자죠. 그 다음에 채무자 또는 뭐예요? 여기 채무자 또는 뭐예요? 제 3자가 제 3자가 뭐였습니까? 점유를 이전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점유는 누가 하는 거예요? 점유는 이쪽에 이전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점유는 이쪽에 하고 이 저당권자는 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점유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점유를 이전하지 않냐고 그 채무에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서 그죠? 뭐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선 변제. 그러면 저당권자는 뭘 하지 않고 점유는 하지 않지만 나중에 뭐 받을 권리가 있다?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면 아까 유치권자랑 반대하냐? 유치권자는 점유는 하지만 아까 우선 변제가 없었죠? 저당권자는 뭘 하지 않고 점유하지 않고 우선 변제권이 있죠? 그럼 이거 가지고 한번 몇 가지 내용을 보자는 얘기예요. 표점을. 그러면 이 저당권자가 점유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하는 얘기죠. 점유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반드시 등기 등록된 것만 설정한다는 거예요.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반드시 뭐다? 등기 등록된 것만 뭐요? 등록된 것만 뭐 설정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당권. 두 번째 저당권자는 뭘 하지 않기 때문에?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저당물을 보존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당물을 보존한 적이 없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나중에 피담보 채권 범위가 있어요. 무슨 채권이요? 피담보 채권 범위 해가지고 경매 들어가서 우선 면제받잖아요. 그러면 피담보 채권 범위에 저당물 보존 비용은 들어갈 이가 있을까? 없을까? 보존 비용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피담보 채권 범위에 저당물 무슨 비용? 보존 비용은 포함될 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포함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세번째. 점유하지 않죠? 그러면 이 토지에서 나오는 과실은 누구 거예요? 아니 설정자의 저당권자예요. 이 과실은 과실은 누구 거다? 저당권. 권잡기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원칙적으로. 저당권 누구 거다? 설정자 가져가는 것이 맞을 거 아니에요. 사용수익은 누가 하는 거니까? 설정자 하는 거니까. 다만 이제 저당부동산 압류부터는 미칠 수가 있어. 어쨌든 원칙적으로 누구 것이 아니고 저당권자 것이 아니고 뭐다? 설정자 것이다. 세번째. 저당권자가 뭐라 하잖아요. 점유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이 말은 없겠네. 점유권 기초로 하는 뭐예요? 물청은 존재하지 않겠네. 몇 조 몇 조가 없을 것이다. 204조 몇 조? 205조 206조 없을 것이다. 뜻인 본권 기초라는 뭐는 있다? 저당권 기초라는 뭐가 있다? 물권적 청권이 있겠죠. 있어도 몇 조는 준용하지 않을 것이다. 몇 조? 미배. 13조는 뭐하지 않는다? 준용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일일까요? 저당권 기초로 해서 달라 반한 요구하면 안 돼요. 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있는 게 뭘까? 몇 조 중요할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당권 기초로 해서 뭐는 있다? 방해재거나 또는 뭐다? 방해 예방은 있을 것이다. 점유를 하지 않으면 본권 가지고도 점유 내놓을 수는 없어요. 이게 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제 무슨 변제가 있어요? 두 번째는. 우선 변제는 왜 하는 겁니까? 우선 변제권은 뭐예요? 우선 변제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채무자가 뭐하지 않았어? 변제기 때문에 뭐하지 않았어? 이행하지 않았어? 저당권은 뭐해서? 실행해서. 경매해서. 경락대금에 들어가서 우선 면제받겠다. 그 얘기. 그러면 보세요. 이 토지에 만약에 뭐가 설정돼 있으면 그럼 보세요. 저당권이 있다. 그러면 여기 토지가 있었습니다. 토지가 있어요. 토지. 그러면 자 볼게요. 여기 토지에 저당권이 붙어 있었다. 뭐가 있었다? 네. 저당권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당권. 효력이 미쳐 안 미쳐요? 미치고 있겠죠? 자 이것이 만약에 수용이 됐습니다. 뭐가 됐다고요? 수용. 그러면 수용 토지. 무슨 토지요? 자 수용 토지는 이거 원시 취득이야. 무슨 취득이야? 경락대금 아니죠 뭐죠? 보상금 다치면 수용권을 무슨 취득해요? 원시 취득 원시 취득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당권 효력은 어디 안 미쳐요? 여기에 미칠 리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취득이기 때문에.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수용 토지를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매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대금이 없어요? 경락대금이 존재할 이유가 없지요. 그죠? 그럼 이때는 변형된 가치물. 아마도 수용하게 되면 보상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 보상금 있잖아요. 이 보상금으로 옮겨갈 수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디는 안 미치지만. 그러면 보상금 청구권 있잖아요. 그죠? 이 보상금 청구권을 뭐 해서? 뭐 해서? 압류. 이건 저당권자 본인이 꼭 할 필요 없습니다. 저당권자가 해도 좋고 누가 해도 좋다. 제3자가 압류를 해서 특정성을 만약에 모여놓으면 유지를 시켜놓으면 이 보상금 들어가서 뭐 받을 수 있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물상대위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대위요? 물상대위. 그런데 이 토지가 여기 이게 아니라 만약에 누가 사갔어. 매각토지. 무슨 토지요? 매각토지. 저당권 안고 갔습니다. 저당권 뭐 했다고요? 안고 갔다. 안고 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승계치득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치득이요? 그러면 저당권 희력은 그대로 어디에도 미친다. 매각토지에 그대로 미치는 거예요. 안고 갔으니까. 그럼 여전히 여전히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토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매에서 무슨 대금이 존재하는 거예요? 경매에서 무슨 대금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가서 배당받으면 되는 거지. 팔았을 때는 여러분들 매각대금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매각대금에는 저당권 혈액이 미칠까? 안 미칠까? 미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상금에는 물상대의가 인정되지만 매각대금에는 물상대의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키워드는 여기 무슨 치득? 여기 무슨 치득? 그렇죠? 그래서 우선변제권이 있으면 이게 무슨 대의랑 연결돼 있다. 무슨 대비? 물상대의랑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저당권 혈액 미친 했을 때 피담보 채권이 있죠? 그럼 만약에 무슨 대금에서 경매 대금에서 뽑아가는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뭘 뽑고? 첫 번째 원본 뽑아야 돼. 뭐 뽑고? 두 번째는 약정이자를 다 뽑아야 돼. 제한 없이. 무제한 뽑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위약금. 무슨 금? 위약금 뽑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체불로 인한 선배. 체불로 선배에서 갖다가 지연이자라고 그래. 무슨 이자요? 지연이자는 무제한이 아니고 1년분만. 몇 년분? 그냥 이자는 제한이 없는데 지연이자는 몇 년분? 1년분이고 다섯 번째 실행비용이 있어요. 무슨 비용이요? 네. 이거 뽑아져 있어요. 경락대금 들어가서 원본 뽑고 이자 제한 없이 가져가고 위약금. 그 다음에 뭐요? 체불로 인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지연이자는 몇 년분? 1년분. 실행비용.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이게 360조의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예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드리는 거 먼저. 뭐 하지 않는다는 거? 점유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이 있어서 무슨 대위? 물상 대위. 그래서 점유하지 않는다. 우선 변제 받는다. 초점 넣고 들어가는 거예요. 해당한 것 몇 가지만 체킹할게요. 자, 402페이지. 자, 의 밑에 저당권 법률적 성질의 1번의 기역리언 티그, 티그 체킹.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 등록된 것만 설정한다. 다음, 담보물권의 공통적 성질은. 자, 거기 타물권,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 대위성. 자, 물상 대위성 체킹. 우선 변제권이기 때문에 물상 대위성 들어간다. 나올 겁니다. 자, 저당권 성립 합의 플러스 등기하는 것이 맞겠죠? 그냥 넘기겠습니다. 다음, 400 몇 페이지 간다? 407페이지 가세요. 몇 페이지요?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360조 체킹.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피담버 채권 범위 360조. 잘 좀 기억해 두세요. 원본 있고, 나오죠? 이자 있고, 위약금 있고, 채불로 인한 손해배상. 저당권 실행병. 채불로 인한 손해배상이 지연배상입니다. 몇 년분? 1년분. 왜 1년분일까요? 후순위, 권리자, 보호하기 위해서 지연해자는 몇 년분? 1년분. 자, 360조. 자, 그럼 여기 360조 취지에서 B번 체킹하세요. B. 채무자에 대해서는 360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채무자는 360조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특히 지연해자 1년분은 누구를 했었다고 했습니까, 지금? 후순위, 권리자용이지. 돈 갚지 못하는 채무자가, 지연해자가 1년분이라는 것은 주장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채무자의 자세가 뭐죠? 자, 저를 보세요. 돈을 먹고 채무자는 저쪽에 무릎 꿇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X마스크 쓰고 손 들고 있어야 되죠. 채무자는 무슨 마스크예요? X마스크예요? 할 말 있다, 없다, 없습니다. 지연해자 1년분은 누구를 위해서 놓은 거예요? 후순위, 권리자용이에요. 그래서, 피담버, 채권 범위에 관련돼서 채무자는 할 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 B번 오른쪽에다 채무자 뭐다? X마스크. 채무자는 무슨 마스크? X마스크 쓰시고요. 다음, 피담버, 채권 범위 1번 A, B, 이자 넘겨보세요. 위약금, 채물로 인한 손해배상, 저당권 실행병, 특히, 특히, 채물로 인한 손해배상, 지연해자는 몇 년분이라는 것? 1년분, D, D, D의 첫 번째 것. 네. 이 지연해자 1년분은 누구를 부하게 한 겁니까? 후순위, 권리자, 보호형입니다. 채무자가 여겨와서 지연해자 1년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2. 저당권 실행비용은 박스를 하세요. 영어에 있죠, 2. 실행비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 이 끝에까지 제가 흐지부지 하는데, 보통. 거기 실행비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번인데요. 저당권 혈액에 미치는 목적물 범위. 자, 기억이 제목이 뭐고요? 부합물. 니은은 뭐고요? 종물. 디귿은 뭐죠? 과실. 자, 첫 번째. 자, 부합물이라는 것은 저당권 붙은 토지가 있었는데, 뭐가 있었는데? 부합물이 있었어요. 이 토지에 만약에 부합된 물건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죠? 그럼 여기에 만약에 부합된 물건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부합물이 있으면. 부합물에는 저당권 혈액이 미친다, 안 미친다? 당연히 미쳐야 되겠죠. 그죠? 저당권 설정 전후 묻지 않고 부합된 물건에 미칩니다. 그럼 거기 예를 들면 건물에 무슨, 뭐라고 돼 있어요? 네? 건물에 무슨 배 있다? 엘리베이터. 주에 설치된 유료저당 텐고 부석 건물에 저당권은 혈액이 미친다 그랬죠?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부합물 있잖아요. 저당권 혈액이 만약에 자, 부합물 같은 경우 만약에 이 건물에다가 뭐 설정해놨는데 저당권 설정해놨어요. 저당권. 혈액이 미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옆에다 조그맣게 창고 하나 만들어놨어. 여기 혈액이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미치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니 여기가 살아보면 문제 생기잖아요. 부석 건물에도 뭐한다? 미친다. 그래서 부합물에 당연히 저당권 혈액이 뭐한다? 미친다. 부합된 물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합 시기는 묻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409페이지에 다만 다른 약정을 한 경우 또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저당권 혈액이 부합물에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에 저당권이 먼저 설정된 상태에서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되고 저당권자가 심은 수목은 저당권 혈액이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치죠. 이건 부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합물에 미친다는 얘기지 부합되지 않은 물건은 미치지 않습니다. 자, 토지 위에 봅시다. 토지에 누가 허락 없이 나무를 심었습니다. 토지에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의리, 의리, 무단으로 나무를 심었단 말이에요. 허락 없이.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부합해야 부합하지 않아요? 부합하니까. 누굴 거니까, 이거? 값 거니까. 당연히 뭐예요, 혈액이. 여기 미치겠죠. 그러나 지상권자가 심은 수목은 허락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이건 울 거니까, 이거는 부합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혈액이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치죠. 그러니까 부합된 물건에 혈액이 미쳐. 부합되지 않은 물건을 미쳐서는 안 된다. 다음, 종물. 주물의 저당권 설정되면 당연히 종물에도 혈액이 미치겠어요, 미치겠어요. 미치죠. 그 다음에 티것. 과실은 원칙적으로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그렇죠? 왜? 아까 저당권자가 몰아지 않기 때문에 저명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안 미쳐요, 과실은. 다만 저당부동산은 뭐가 있으노? 압류가 있으노?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채무제가 이행하지 않아서. 그래서 410페이지에 원칙 미치지 않는다는 것. 다만 저당부동산은 뭐가 있으노? 압류가 있으면 미칠 수 있다는 것. 밑에 있는 저당토지 건물은 좀 이따가 일괄 경매해서 연결할 겁니다. 다음 넘기시고요. 410페이지에 드디어 무슨 대위가 나왔습니까? 물상대위. 아까 읽습니다. 무슨권이 있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럼 거기에 봅시다. 거기 물상대위의 목적물. 첫 번째 거. 물상대위의 객체는 현실 금전 기타의 물건이 아니라 저당권 설정자가 제3채화제는 금전기타 대위물의 무슨권? 청구권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화재보험금, 손해보상금 자, 거기 특히 토지 수용으로 받게 될 보상청금 있죠? 보상금, 보상금 동그라미, 무슨금? 보상금. 묶으셨습니까? 자, 보상금에는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거. 저당목적물이 뭐가 되거나 매매되거나 임대된 경우에는 목적물 멸시리 아니라 저당권 출금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여전히 경매를 통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죠? 자, 매매대금 가로목구시 되겠네요. 물상대위의 목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거기 두 가지 있죠? 뭐? 보상금. 하고 매매대금. 무슨 대금이요? 아까 했었습니다. 여기 나오자. 여기. 무슨금. 보상금이나 여기 뭐예요? 매각대금. 또는 뭐야? 매매대금. 똑같은 얘기니까. 무슨 대금이요? 매매대금. 그러면 기억하세요. 무슨 토지가 있다? 수용. 아니죠. 저당권 있잖아요. 무슨 토지였다? 수용토지하고 무슨 토지. 매각토지로 기억하세요. 자, 정리해볼까요? 여기다가 저당권 붙은 토지가 있다. 무슨 토지가 있고. 매각토지가 있고. 무슨 토지가 있다. 자, 여기다가 저당권 붙여놓으면 되죠? 저당권이 있었는데 저당권 붙은 토지가 매각되거나 뭐가 됐다. 그러면 키워드는 다른 게 아니고 키워드는 이걸로 해결하는 거예요. 이걸로. 이걸로. 이걸로 해결해요. 무슨 지득이고. 이건 무슨 지득이고. 원시틱에는 짤려나가기 때문에 저당권이 여기 미친다, 안 미친다. 여기가 안 미쳐요, 지금. 여기는 미친다는 얘기죠. 그럼 여전히 이건 뭐 할 수 있으니까. 그럼 매각했으면 당연히 무슨 대금이 있겠어요? 매매 대금 청구권이 있을 것이고 이쪽은 수용했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여기는. 보상금 청구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긴 효력이 미치니까 이 매매 대금 청구권은 전혀 관계가 없고 매각토지 미치니까 승계니까 매각토지를 뭐 할 수 있으므로 경매할 수 있잖아, 이건 여전히. 그죠? 그럼 이쪽 들어가서, 어디 들어가서 경락 대금 들어가서 받아갈 문제지 어디는 관계가 없다. 매각 대금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효력이 안 미치는 거예요, 여기는. 근데 여기 수용토지는 여기 무슨 지득이기 때문에 이건 경매할 수, 효력이 안 미치니까 이건 경매 자체가 안 되고 무슨 대금도 없으니까 없으니까 어떡하란 말이에요. 하여튼 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상대는 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매각 대금하고 보상금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상금 이자가 직접 압류해도 좋고 제3자가 압류해도 특정성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 비교해 두시고요. 자, 413페이지 물상대입 요건의 압류 첫 번째 거 체킹 저당권자가 물상대입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설정자가 지급받을 금전기타 물건 지급돈 인조전 압류되는데 여기서 압류하는 취지는 무엇일까 특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압류전 만약에 지급되거나 그런 경우는 물상대입가 인정이 안 됩니다. 다음 압류의 주체 체킹하시고 반드시 저당권자가 할 필요 없습니다. 제3자가 해도 물상대입은 그대로 인정된다. 그래서 무슨 대입이요? 물상대입 할 때는 매각토지하고 무슨 토지 수용토지로 기억하기. 자, 저당권에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참고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415페이지도 참고사항입니다. 416페이지도 참고사항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개업법령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넘기시고 계속 넘기십시오. 자, 드디어 우리는 420페이지 갑니다. 저당권하고 모여가는 것 용의권 관계죠. 자, 그럼 여기서 가로 2번 체킹하세요. 저당권과 용의권 관계 저당권 설정 이전 대항력이 있는 용의권 등은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번째 거 최선순위 저당권 설정에 설정된 용의권은 저당권이 실행되면 매수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죠. 두 번 적혔네 할 수 없다가 지으면 되겠죠? 그럼 이런 거예요. 말서 기준 저당권보다 앞에 있는 용의권들은 뭐예요? 경락인이 인수하고 경락인이 말서 기준 뒤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소재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건 인수하는 거니까 선순위 용의권자들은 대항할 수 있고 후신은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항할 수 없다. 자 밑에 이제 법정지상권 설명 드렸습니다. 법정지상권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일괄경매 나왔습니다. 일괄경매도 출제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이제 아까 법정지상권 얘기할 때 아까 뭐뭐 했었죠? 아예 아무것도 없었던 경우 X 두 번째는 같은 경우 세 번째는 다른 경우였었죠. 그러면 여기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요? X2가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아까 이렇게 있었고 세 가지 경우 있었죠? 그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뭐가 설정된 경우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같을 때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가 있었고요. 세 번째는 전혀 다를 때 저당권 설정된 경우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죠? 네? 법지가 인정되니까 여기는 건물 철거 문제가 생겨 안 생겨요? 건물 건물 철거의 문제는 없어요. 건물 철거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이건 처음부터 다를 때는 비록 뭐는 없지만 법지는 인정되지 않지만 이미 이 앞에 뭔가 다른 관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인된 뭐 가지고 원인된 관계를 가지고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도 건물 철거 문제는 거의 없을 거예요. 문제는 가장 치명타가 이거죠. 저당권 설정 후에 후에 여기다 뭘 지어도 건물을 이렇게 지어도 지어도 이 값한테는 뭐가 없기 때문에 네? 법지가 없어서 이 건물 뭐하러요? 건물 건물 철거가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 건물 철거 어떻게 막을까 건물 철거가 되는데 이 철거를 뭐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예?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신의 한수가 등장한다. 신의 한수가 뭐냐면 이걸 한꺼번에 경매에 집어넣는다. 그 얘기예요. 무슨 경매요? 자 토지만 경매에 집어넣으면 이 건물이 철거돼야 되잖아요. 법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신의 한수가 뭐냐면 토지 건물을 한꺼번에 무슨 경매? 일괄 경매를 하게 되면 이걸 한 사람이 다 받는 거야. 몽땅. 즉 병이라는 사람이 모두 받고 토지도 경낙받고 건물도 경낙받을 수 있다면 건물 철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괄 경매에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주는 겁니다. 다만 일괄 경매하더라도 대금은 두 가지로 나눠서 내야 돼요. 무슨 대금하고? 토지. 대금하고. 무슨 대금하고? 건물 대금. 왜 이게 신의 한수일까요? 왜 신의 한수일까요 이게? 자 법정상권 없으면 건물 철거되죠. 누가 완전히 슬퍼요. 갑이 엄청 슬픈 거야. 그죠? 그리고 만약에 뭐만 경매하게 되면 토지만 경매하는 건 좋은데 미안하지만 경매가 잘 안 돼요. 뭐 때문에? 건물 때문에. 그럼 이거 누가 슬픈 거예요? 경매가 안 되면 뭐야? 저당권자 을만 슬픈 거 아니에요 이거? 저당권 실행돼가지고 경매가 돈 받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매가 안 돼서 누가 슬프고 을이 슬프고 만약에 뭐가 되면 만약에 뭐가 되면 경매가 되면 건물 철하니까 값도 슬플 거 아니에요. 서로 끙끙거리는 거예요. 끙끙거리잖아요.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해결하는 신의 한 수가 뭐다? 일괄 경매하게 되면 빨리 경매가 돼서 빨리 돈 받아가서 값 뭐하고? 값 기쁘고 그죠? 이 적도 건물 철거되지 않고 건물 되면 누가 가져가요? 값이 가져갈 거 아니에요. 값이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럼 값은 건물 뭐 되지 않고 철거되지 않고 돈 가져갔으니까 기쁘잖아. 그래서 일괄 경매하게 되면 그럼 토지 대금만 들어가서 뭐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입장하면 되는 거지 건물은 입장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경매 가는 거예요? 일괄 경매 그래서 일괄 경매는 여기서 시작됩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서 시작됩니까? 같을 때 하는 겁니까? 다를 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법지가 인정되니까 건물 철거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경매 없어요? 일괄 경매 없어요? 뭐가 인정되니까? 법지. 보세요. 먼저 결정합시다. 이거일 때는 법지 있어요? 없어요? 이거 법지. 있죠? 이건 법지. 없죠? 그러면 보세요. 법지가 있는 것은 건물 철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럼 무슨 경매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또 다를 때도 일괄 경매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럼 일괄 경매는 어느 때만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나대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뭐가 됐을 때? 신축됐을 때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420페이지 4번에 무슨 경매? 일괄 경매 청구권. 정리할게요. 일괄 경매 청구권.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은 나대지죠. 뭐다? 나대지에 뭐가 설정되고? 저당권 설정되고 건물이 뭐가 됐다? 신축됐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됐다고요? 나대지 저당권. 그다음에 신축됐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일괄 경매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도 두 가지입니다. 다시. 무슨 당시에? 경매 당시에. 같아야 돼. 뭐하다고요?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뭐야? 같다. 또 반대말은 뭐죠? 네. 경매 당시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뭐하다면? 다르다. 같을 때 드디어 이제 무슨 경매? 일괄 경매가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경매 시 토지와 건물이 다르면 무슨 경매를 할 수 없다? 무슨 경매? 일괄 경매는 불과. 물 건너간다는 얘기죠. 일괄 경매 가능하더라도 가능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뭐죠? 무슨 경매도 가능하다? 토지 경매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둘 중 하나를 뭐하셨다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일괄 경매가 의무는 아니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일괄 경매할 수 없다는 얘기는 결국 이건 할 수 없습니다. 뭐만 경매해야 돼요? 이건 오직 뭐요? 오직 토지만 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매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순서를 머릿속에 기억했습니다. 나대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신축됐을 때 무슨 당시에 경매 당시 같거나 다르거나 같을 때 캔캔. 일괄 경매 가능하다 또는 토지만 경매 캔. 만약에 다르면 일괄 경매할 수 없어요. 오직 뭐만? 토지.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토지만 경매 가능하거나 토지만 경매에 대한 이런 경우에는 법지가 없기 때문에 건물 철거해야 돼요. 이거일 때만 건물 철거 문제가 없겠지. 한 사람이 낙살받는 거니까. 네 421페이지 일괄 경매 청구권. 자 요건의 3번에 기억 있죠? 저당권 설정 당시 지상에 뭐가 없을 것? 건물이 없을 것? 그게 바로 뭐죠? 이거죠? 이거죠? X죠? 자 기억 X입니다. 없을 것. 그래서 A에 저당권 설정 후 저당토지상에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 일괄 경매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저당권 설정 당시부터 토지에 건물이 있었다면 일괄 경매의 문제는 뭐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는다. 다음, 니은은 저당권 설정자가 축조하여 소유하는 건물일 것. A. 저당권 설정 후 설정자 이후에 제3자가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일괄 경매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 축조 1을 제3자에게 뭐하는 경우? 양도한 경우도 일괄 경매 청구권이 뭐 되지 않는다? 자, 인정되지 않죠? 자, A, B를 묶으세요. A, B, 그럼 뭘까요? 경매 당시, 뭐하다면? 경매 당시, 밑에다가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경매 당시 만약에 뭐하면? 다르면 일괄 경매는 할 수가 없다는 뜻이겠죠. 자, 다음 편에 넘겨볼까요? C.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의 용의권 설정받은 자가 토지의 건물을 축조한 경우라도 그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 수입권을 취득한 때 민법 365정안 일괄 경매 청구권 취지에 비춰볼 때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망한 경우뿐만 아니라 축조한 경우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경우에도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건물에서 경매를 모을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C는 옆에다가 뭘까요? 이거 경매 당시 갔다. 신축 당시가 아닙니다. 어느 당시요? 그러니까 빈토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축조가 됐을 때 건물 철거 들어가죠. 그래서 철거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괄 경매죠. 그럼 무슨 당시에? 경매 당시 같거나 다르거나 나눠서 보라는 얘기예요. 다음 T. 저당권자 선택 자유죠. 이거는 CAN, CAN입니다. 뭐라고요? 이거 일괄 경매, CAN, 토지 경매, CAN.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일괄 경매는 의무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일괄 경매의 효력입니다. 입장권입니다. 그럼 토지 경락대금과 건물 경락대금에서 어디만 들어가야 됩니까? 토지만 배당받지. 어디는 배당받는 거 아니다. 건물은 배당받는 것이 아니죠. 왜? 저당권이 어디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이건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한테 경락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무슨 경매? 일괄 경매 잘 기억할까? 그럼 세 가지를 놓고 봅시다. 몇 가지요? 세 가지. 자, 뭐 설정 당시? 네? 자, 세어볼게요. 뭐 설정 당시? 저당권 설정 당시 아무것도 없었다. 그죠? 두 번째,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뭐하다 갔다. 세 번째, 저당권 설정 당시 아예 다르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어느 때 법지가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만 뭐가 있는 거예요? 법지가 있으면, 자, 그러면 이쪽에 뭐가 없는 거예요? 네? 법지 없죠? 이쪽에 또 뭐가 없어요? 여기는 다른 원인을 가지고 해결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여기서 여기는 건물 철거 문제가 없잖아요. 네. 그럼 건물 철거 문제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지. 네. 여기.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뭐는 없으나. 법지 없으나. 여기서 무슨 경매 가능성이 있는지. 일괄. 경매가 뭐하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그럼 여기는, 여기는 일괄, 경매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여기도 무슨 경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기억해버려. X가 있고, 같고, 다를 때 법지는 여기만 있는 거죠. 그럼 여기는 아무것도 없을 때는 법지 없죠. 법지 없죠. 그럼 일괄, 경매는 어디서 써먹는 거예요? 빈토지 저당권 설정 후 신축됐을 때. 무슨 가능성이, 일괄 가능성이 있죠. 같을 때는 법지가 있으니까 건물 철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괄, 경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른 것은 다른 원인과 놓으면 되는 거지. 법지도 없고, 뭐도 없다. 그럼 이거 일괄, 경매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경매 당시, 같을 때, 캔, 캔. 일괄, 경매, 캔. 토지만 경매, 캔, 캔. 다르면 일괄, 경매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놓고서 자꾸 같이 연습하면 일괄, 경매도 마칠 수 있고, 뭐도 마칠 수 있다. 법정, 지상권도 같이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두 문제짜리. 자, 해놓고요. 그다음에 제3취득자 생략하고요. 그다음 425페이지 갑니다. 자, 6번이 있습니다.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가로 1번. 저당권에 기인한 물건적 청구권. 아까 했었죠. 저당권자는 뭐하지 않으므로? 점유하지 않는다 했죠. 그래서 밑에 1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당권자는 저당 먹점을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방해제거와 방해예방을 청구권만 있습니다. 또 무엇이 없기 때문에 점유권이 없으니까 점유보청권 인정되지는 않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한번 타이틀을 한번 이렇게 한번 그려드리면 이런 겁니다. 자, 토지에 수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수목. 갑토지에 자, 을이 무슨권을 갖고 있습니까? 저당권을 갖고 있습니다. 을이. 토지에 미치고 수목에도 미칩니다. 공시가 안된 수목 당연히 미칩니다. 그럼 저당권자는 경락받으면 토지도 취득하고 뭐도? 이 수목도 종속정도 같이 취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 사람이 갑이 자꾸 나무를 벌채를 해요. 잘러. 벌채 되면 그만큼 이 사람한테 뭐예요? 담보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저당권자가 벌채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저당권자가 뭐 중지 요구할 수 있다? 벌채의 중지를 뭐할 수 있다? 네. 행사할 수 있다는 벌채의 중지 가능합니다. 자, 이걸 214조로 생각하세요. 몇 조요? 214조 주운용한다. 이게 무슨 얘기죠? 저당권의 기초에서 뭐다? 방해 제거나 또는 뭐다? 방해 예방 청구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귀엽고 사고를 칩니다. 어떻게 쳐요? 밤사이에 몰래 에? 병 토지에다가 전부 다 저거 나무 팔아먹어요. 이렇게 다 이렇게 이걸 뭐라고 그러죠? 반출된 수목 뭐라고요? 반출된 자, 그러면 이 반출된 수목 있잖아요. 아까는 벌채 벌채 그죠? 이건 뭐야? 반출된 수목이죠. 이 반출된 수목을 내놔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응? 누가 저당권자 할 수 있을까? 없어요. 반출 수목을 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반환 해달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점의를 안 하잖아요. 저당권자가 달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증정 안 한다고요. 그럼 저당권 기초로 해서 뭐로 안 된다는 거예요? 반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로 요구할 수 있어도 벌채 중지는 가능해도 반출 수목 달라 할 수 없어요. 벌채 중지 에? 요구할 수는 있어도 뭘 안 된다? 반출 수목 달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 것이 뭐냐면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몇 페이지 보시면 362조가 있어요. 몇 조? 360이 다른 게 아니고 이 을이 갑한테 갑한테 얘기해요. 얘기합니다. 너 좋은 말 할 때 뭐 할 때 이거 갖다 놓은 거 다시 원해지 시켜라. 그건 요구할 수 있잖아요. 내가 점유하겠다고 해서 달라 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좋은 말 할 때 이거 다시 뭐라 원해지 시켜라. 못해? 그러면 다른 담보 갖고 와.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362조입니다. 362조입니다. 362조 제목이 뭐예요? 저당물 보충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출 수목을 달라 할 수는 없지만 이 저당물 보충을 통해서 다시 원해지 시키거나 다른 담보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읽어보겠습니다. 저당권 설정자 책임 있는 사유로 저당물 가약이 뭐예요? 현재 뭐가 되면 감소가 되면 저당권자는 누구에 대해서 설정자에 대해서 그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 제공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죠. 그럼 보세요. 스토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보세요. 벌채 중지 가능하죠. 그죠? 근데 뭐 안 된다? 반출 수목 반환은 안 돼.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다시 뭐예요? 저당물 보충 요구할 수 있잖아요. 네가 원해지 시키거나 아니면 뭐예요? 상당한 담보 제공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어도 이렇게 반환 요구할 수는 없지만 그 저당물 보충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지역권제의 물청 얘기는 아니 저당권의 물청 얘기는 지역권자하고 같죠. 기억나세요? 지상권, 전세권은 213조, 14조 중용하고 204, 205, 206조 있었죠. 왕따당은 누구? 지역권자는 누구랑 저당권자는 한 통속이죠. 저미권 물청은 없고 213조는 없고 214조 중용하죠. 혼자 미친 애가 누구예요? 유치권, 유치권은 유치권 물청은 없고 저미권 물청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해놓고 이제 끝으로 가보겠습니다. 428페이지 가세요. 그래서 369조 원 무슨성? 부정성이 있습니다. 무슨성? 부정성. 질문하겠습니다. 채무를 변제하면 저당권은 등기 말수하지 않아도 자동 소멸한다? 아니다. 돈을 갚은 다음에 가서 실제로 저당권 등기를 말수해지 소멸한다. 선택하세요. 자동 소멸이죠. 바로 무슨성 때문에? 부정성 때문에. 그래서 채무를 딱 변제하는 순간 등기부의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등기가 된다? 무효등기가 될 뿐이에요. 주정강이 되었습니다.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428페이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근저당하고 뭐예요? 공동저당. 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